기억에 남는 손님은 사업을 공장을 하시는 분이 왔는데 정확히 무슨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 터에 4, 5년간에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터에 4, 5년 동안 계속 죽어나가죠 하고 물어봤더니 얘 정말 그렇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렇다 굿도 해보고 천도제도 해보고 부족도 붙여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는 흉가다 귀신의 집이다 귀신의 집이다 여기는 사람이 계속 죽어나간다 앞으로 근데 정말 이 기간 동안에 그분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기간 동안에 사람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떨어져서 죽고 떨어져서 죽고 공장에서 계속 떨어져서 죽고 최근에 돌아가셨던 분이 제가 보이게 기계 같은데 머리가 돌아가서 죽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혹시 이분 기계에 머리 껴서 돌아가셨나요 했더니 정말 그렇다 갑자기 기계에 머리를 아 그게 보여요? 네 보여요 기계에 머리를 넣어서 뭐를 꺼내려고 머리를 넣었는데 근데 갑자기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그분이 머리가 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터에 굿도 많이 하고 그런 터인데 여기는 그런 걸 해서 될 터가 아니다 굿 같은 거 뭐 부족 같은 거 하나 붙여봐야 소용이 없다 뭐 천도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여기는 그냥 당신들이 딱 그만두고 떠나야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 여기서는 아 이런 걸 권유를 안 하시는구나 다른 데 가서는 되게 권유를 많이 하셨대요 네 안 하시는구나 여기는 그러면은 말씀 허투루 듣지 않고 말씀 듣고 상의를 잘해서 그만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 자리는 10월달에 자리가 뜨니 그때 자리를 팔고 큰 손해는 없겠으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겠는데 그거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 자리는 빨리 뜨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점사를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같이 사업하시는 분 이제 가족들이랑 상의해서 그만두신다고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저한테 그런 연락 오면 기분이 나죠? 저는 제 점사가 맞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제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신다는 뜻이기도 하니 저로서는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 혹시 뭐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 제가 보이기에 그분이 세네 살 먹은 남자아이가 죽어서 죽어서 여기 다시 태어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전생을 처음 봤어요 그분 전생이 보인 거죠? 저한테 그분 전생이 저한테 보인 거죠 그래서 당신은 세네 살 먹은 아이가 죽어서 죽어서 이승에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고 제가 당신 초콜릿 과자 사탕 같은 거 달고 살아요? 하니깐 그분이 아 네 저 정말 달고 살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남자아이가 죽어서 태어났다 하고 이제 그분이 임신을 하셨었는데 아이를 떼신 거예요 떼신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결혼 하려다가 아이 임신한 거 떼고 당신 그 집안이랑 뒤집어졌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정말 그렇다 네 정말 맞아요 저 갑자기 그 집안이랑 뒤집어줬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신이 노하셨다 복받은 아이를 이제 점지해 주셨는데 그거를 당신이 모르고 떼 버렸으니 삼신의 벌전이 갔다 그랬더니 아 정말요? 그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아이를 떼고 거의 직후에 이제 결혼하실 남자분 가정이랑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 결혼하실 남자분한테 형이 있으셨나봐요 근데 이제 형이 결혼을 하셨는데 형 와이프분 가방이랑 이 제 손님 손님 가방이랑 색도 모양도 비슷했던 가방이랑 서로 가방을 바뀌어 갔는데 네 형님 와이프분 가방이랑 이분 가방이랑 가방이 바뀌어 갔는데 그날 따라 또 그분 가방에 일기 여태 써온 일기 뭐 본인들 남자친구 얘기 과거 얘기가 다 들어 있어서 이분 결혼하실 남자분 가정에서 난리야죠 네 막 과거가 너무 많다 결혼 못 시킨다 나는 너랑 결혼 못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막 결혼이 막 뒤집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 차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하냐 네 어떻게 하냐 갑자기 뒤집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또 다시 점사를 드리기에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당신 7, 8월 지나서 6월 중순부터 7월 8월 달에 당신 임신 수가 또 있다 당신 임신을 또 하겠다 근데 이 아이는 지우면 절대 안 된다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 지우면 절대 안 된다 아 그런 것까지 나와요? 네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 아이 지우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근데 이 아이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서 이 결혼 이 가정이랑 결혼을 무사히 진행하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할 남자는 당신만 알고 당신 위로해주고 지금도 당신을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당신 밖에 모른다 했더니 정말 그렇다고 저밖에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지금 아마 제 말씀 듣고 커트로 듣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기억하고 고시죠? 얼마 안 남았죠? 네 한번 인사드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7, 8월 달에 애기 생기고 네 연락 아마 올 거예요 서제가